살짝 손쉽게 말해보세요. 어때요? 이름? 이름? 꿈에! 2년 2월 어, 단순활리 나는? 나도 모르게 거실에 정리했는데 소개하지 않고 그 점에 다해요 어,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though 네 프랑스 뭐죠? 이랬다니까요 tirar 이랬다고요, 이렇게. 박수도. 이렇게 하고. 앞으로 유효 언니한테 어떻게 해줄 거라고요?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. 언니가 타주는 거야? 네요. 언니가 타주는 거예요? 이거는 안 돼. 전담을 제대로 해야지. 어어. 아,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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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주 높아. 이거죠, 이거. 오늘 주인공. 코티니. 네, 나. 예쁘게 입고 쿠팡하러 왔어요. 부럽죠? 오늘은 압셀.. 부자 murm제. 알겠죠, 말죠? 어, 예쁘죠? 극wtãn Newman. 셀 sık은 한 입에 왠지나 왠지나 베이베 쑥스럽긴 하지만 하연님 진짜 생일 축하해 너만하고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저 진짜 저기요 귀여운데요 박력 박력도 있잖아 이렇게 하연님 저 진짜 나 남자였으면 너랑 진짜 섞을텐데 야 자 사랑해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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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등학교 6 4 2 4 초중고 여자! 여자 아니야! 코! 괴! 담! 여코 괴참! 여코 괴참! 근데 그거 알아? 끝났어? 끝났어? 근데 그거 알아? 끝났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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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있잖아! 여고 괴참! 하유림! 내 안에 너 있다! 망설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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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미 너 미안 가져가! 왜 나를 가져가! 아니 뭐야? 누군가가 필요할 때 나타나준 너 뭐야? 뭐야? 와 안생태게 어떻게 해! 고마워! 만일아는 최고다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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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톤을톱도 올라오더니 아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아 표현한거 너무 싫어! 표현한게 제일 좋은거잖아! 아! 아! 뭔지 알 것 같은데 비교 빠른 한국어를 구사하면서 저는 처음에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 좋은거지 다 됐어! 난 그깨부터 마주지 그냥 내 곁에 있어 저희는 눈을 떠 눈을 떠 눈을 떠 Baby 소문하신 날들은 내게 주고 싶어 이렇게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나 Baby 매년 이맘때에도 함께할 수 있을까 책상 위에 끝이 흘러길 한 칸씩 하루도 마치 혹시 오직 you and me 불 꺼지지 않는 캔들 날같이 내 누워만 영광이 해달라는 소원이 다 이뤄질 것 같아 그 노래에만 잘 어울리면 된다고 생각하세요?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소화하거나 지금 한 말은 일단 기댈 곳 없이 휘청거리다 나도 내가 무거워 주저 안 잤네 지금? 죄송 산타와 백백을 나봐 자신감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 자기 매력이 있는데 저는 무슨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어 모르겠고 인사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리더다보니까 힘들어하는 걸 멤버들이 너무 다 잘 알고 있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되게 응원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제가 기억에 남았던 분은 이현이가 이제 되게 평소에는 되게 애교가 사실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? 기분이 좋고 좋거나 이러면은 막 장난을 치고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아셔처럼 이렇게 막 마치고 그러세요 만지고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만지고 많이 해요 터치 터치하고 근데 어느날 와가지고 손에 이렇게 꽉 잡더니 언니 진짜 힘든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해요 이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귀여워요 근데 외국에서 온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했다고 막 이렇게 언니 막 언니 는 거 알아요 진짜 감동 포인트가 있어요 맞아 막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막 감성한다고 빠이 한 사람이 객거니 하고 여전히 무겁기만한 몸을 윈인다 오늘의 난 알 conjunt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